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 겨울 지금까지 주인공이 다저스였다면 앞으로의 주인공은 샌프란스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저스가 오타니, 글래스나우, 야마모토에게 12억 달러 가까이를 쓰는 동안 이정우와 포수 톰 머피 영입에 그쳤던 샌프란스코는 시애틀에서 저한선발 로비레이를 데려왔습니다. 샌프란스코는 대신 외야수 미치헤니거와 우한 앤서니 디스클라파니를 보냈고 600만 달러도 주기로 했습니다. 레이는 3년 7300만 달러가 남아있고 헤니거는 2년 3250만 달러, 디스클라파니는 1년 1200만 달러로 도합 4450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레이는 시애틀과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첫 2년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지만 이후로는 거부권이 사라지면서 트레이드가 되면 100만 달러를 받는 독특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레이는 올 시즌 후 옵타웃을 하면 남은 2년 5천만 달러를 취소하고 FA가 될 수 있습니다. 6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시애틀은 이 트레이드를 통해 285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파라한 자이디 사장은 트레이드든 FA 계약이든 선수 영입을 계속할 거라고 해 전력 보강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2010년 워싱턴에 12라운드 지명을 받은 레이는 2013년 12월 덕피스터 트레이드 때 디트로이트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애리조나로 갑니다.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애리조나에서 양키스로 슈웬 그린이 양키스에서 디트로이트로 간 삼각 트레이드였습니다. 좌안으로서 수준급 패스트볼과 강력한 슬라이더 결정구를 가진 레이는 통산 11.3개의 9이닝당 탈삼진이 11.6개인 크리스 세일에 이어 천이닝 투수 역대 2위일 정도로 최고의 탈삼진 능력을 자랑하는 한편 고질적인 재구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가 데려가 재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020 시즌이 끝나고 더니든에서 투구폼 수정에 성공한 레이는 앞선 3년간 5.1개에 달했던 9이닝당 볼렛을 2021년 2.4개로 떨어뜨렸고 싸이 영상을 수상합니다. ERA, 인닝, 탈삼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게리콜에게 1위표 한 장을 내준 압도적인 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레이와 재계약 대신 케빈 가즈먼을 택했고 레이는 거의 비슷한 총액으로 시애틀과 운영계약을 맺습니다. 시애틀 첫 해인 2022년 레이는 189이닝을 던지고 12승 12패 3.7위를 기록했지만 기대했던 에이스의 역할은 해주지 못합니다. 이에 시애틀은 신시네티에서 루이스 카스티오를 데려옵니다. 와일드카드 2차전 3이닝 사실전과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알바레스에게 역전 끝내기 스리런을 맞은 포스트 시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레이는 한 경기만에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5월 3일에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이에 샌프라인스코 선발진 합류는 후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레이는 2021년 FA를 앞두고 포심평균 구속이 커리어 하위에 해당되는 94.8마일을 기록합니다. 반면 시애틀과 계약한 2022년에는 93.4마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 구속도 좌한선발로서는 정상급이기 때문에 헛수익률이 2021년 45.5%에서 2022년 39.4%로 떨어진 슬라이더의 위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레이는 커브와 체인지업도 던지지만 포심과 슬라이더로 삼진의 대부분을 잡는 사실상 투피치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샌프라인스코는 토미존을 받고 돌아올 레이가 충분히 강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레이를 영입한 샌프라인스코가 스넬 영입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샌프라인스코가 스넬까지 잡고 레이가 후반기에 무사히 돌아온다면 1선발 블레이크 스넬, 2선발 로건 앱, 3선발 로비레이, 4선발 알렉스코, 5선발 카일 해리슨이라는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선발진이 완성됩니다. 이름값으로만 보면 지난해 엔엘 싸이영 1, 2위와 2021년 에이엘 싸이영 투수, 지난해 올스타 투수와 파이프라인 20위 유망주가 있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선발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코브는 5월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프라인스코는 스넬을 놓칠 것을 대비해 이만하가 영입전에도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짐 보든에 따르면 이만하가 영입전은 샌프라인스코, 보스턴, 컵스, 에인절스 4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샌프라인스코는 스넬 또는 이만하가 중 한 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마운드 정비를 끝내고 타선 보강에 나설 전망입니다. 가장 큰 약점은 3루입니다. 현역 선수 중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해니거는 지난해 시즌에 앞서 샌프라인스코와 3년 4,350만 달러에 계약했지만 자이디를 제외한 모두의 예상대로 61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1년 만에 시애틀로 돌아가게 된 해니거는 올해 2천만 달러를 받고 내년은 1,55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2021년에 1년 6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대활약을 한 다음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받았던 디스클라파니도 지난 2년간 4승 10회 5.16에 그치며 실패한 자이디볼의 대표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 둘을 떠안은 시애틀은 중개권 문제를 이유로 페이롤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치가벌을 2년 2,400만 달러에 영입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억 8,300만 달러였던 사치세 연봉을 1억 5,100만 달러로 크게 줄였습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에오에니오 수아레스, 홈런 타자 둘이 빠져나간 시애틀은 JP 크로포드와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1,2번에 이어 등장하는 중심 타선 미치가버, 칼랄리, 타이프랭스 셋의 활약이 광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시애틀은 템파베이에 내야수 호세 카바에로를 주고 외야수 루크레일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보스턴에서 20경기 7.29를 기록하고 방출됐지만 다저스에 입단하고 나서 39경기 0.70에 대활약을 한 라이언 브레이저는 예상대로 인기 대폭발입니다. 현재 브레이저에 관심이 있는 팀은 다저스를 포함해 세인토리스, 볼티모어, 텍사스, 에인절스, 컵스 등이라고 합니다. 불펜 투수를 고쳐쓰는데 능한 다저스는 2022시즌 중반에도 컵스에서 안좋았던 크리스 마틴을 데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투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26경기에서 1.46을 기록하고 FA가 된 마틴은 보스턴과 이니언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55경기 1.05를 통해 보스턴의 불펜 에이스가 됐습니다. 켄 로젠탈에 따르면 보스턴은 요시다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지만 트레이드 논의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시다에게 관심이 있는 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시다는 5년 9천만 달러 계약의 첫 해였던 지난해 조정 OPS 109를 기록해 스즈키 세이아의 첫 시즌 기록인 11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린 몬스터 밑에서 수비를 했는데도 5AA-8을 기록하다 보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4, 펭그래프 승리 기여도 0.6에 그쳤습니다. 전반기 OPS가 0.874였지만 후반기 0.663에 그친 요시다는 방망이 원툴로 성공해야 합니다. 요시다는 4년 7,200만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마이클 브랜틀린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시절 추신수로부터 야구를 배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브랜틀린은 2019년 휴스턴으로 건너간 후 3년 연속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고질병인 어깨 때문에 지난 두 시즌은 79경기 출장에 그친 바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윙 때문에 닥터스무스 후배들을 잘 챙겨 엉클 마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틀린은 통산타율 2R9.8리로 은퇴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1970년 이후에 데뷔해 1만 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의 통산타율 순위는 1위가 3R3.8리인 토니그인 2위가 3R2.8리인 웨이드보그스 3위가 3R1.1리인 스즈키 이치로 4위가 3R1.1인 데릭지터 5위가 3R6.2인 미겔 카브레라입니다. 브랜틀린은 5,566타석을 소화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